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긴축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은행발 위기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지금은 주연의 대열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노랜딩, 디스인플레이션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추억의 드라마 제목이 됐고요 계속해서 주인공은 교체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 그 주인공은 계속해서 건재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처럼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사라지지 않고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주인공 대열에 합류한 게 누구입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한때는 조연도 아니고 거의 엑스트라급이었는데 연착륙 때나 무착륙, 노랜딩 때는 침체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주연급으로 발탁이 돼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상당히 큰 걸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침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긴축 드라마 시즌2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침체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누가 주연 자리에 옳으냐, 꽤 찬느냐에 따라서 긴축 드라마의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 워로프 FMC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요 반대로 침체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소환 일정과 지표 속에서 인플레가 강하냐, 침체가 강하냐에 따라서 이 긴축 드라마의 결말이 결정이 되겠죠 해당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인플레와 침체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확확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런 변화무상한 긴축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나왔던 3월 고용보고서는 채권시장하고 그리고 금리선물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었지만 여전히 뜨겁다라고 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평가였는데 아직은 뉴욕 증시에서는 평가를 못 받았죠 지난 7일이 증시 휴장일,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에서부터 이 3월 고용보고서가 소화가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닮을 꼴입니다 조금씩 식고는 있지만 아직은 뜨겁다라는 거죠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플레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죠 일단 3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3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습니다 2월이 4.6% 되니까 많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2.5에서 62.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건 호재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니까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식어지는데 실업률이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3.6에서 3.5로 대래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빈 일자리, 구인광고가 많다라는 거죠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투자자들이 느낀 대표적인 대목이어서 금리가 올랐던 거죠 신규 일자리 수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3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23만 6천 개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3만 8천 개보다 조금 적거나 근소했는데 이건 다음에 가면 또 차이가 미세 조정, 계절 조정이 되니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긴축 속도를 바꿀 만한 그 분기점이 시장에서는 20만 개로 봤는데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봤는데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씻고 있다라는 더 확실한 물증을 원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3년 타로 나왔던 그 지표 때문인데요 뭐였죠? 2월에 빈 일자리 수, 구인권 수는 2년 9개월 만에 천만 개 아래로 내려갔고요 민간 부문의 일자리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월 1일로 끝난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전망치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이 3년 타로 다음엔 3월 고용보고서는 더 낮은 수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라고 봤는데 노동시장이 진짜 냉각되고 있는 것이라는 논란의 마침표를 종지부를 찍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되돌아가야 될 종착력이 뭡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프리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규 일자리가 프리팬데믹 이전에 평균이 17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3월이 얼마였습니까? 23만 6천 개였습니다 여전히 격차가 있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도 프리팬데믹, 팬데믹 이전에는 63.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2.6%이니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 5월 FMC 때 기준금리를 25BP에 올릴 확률이 원래는 20, 30%였는데 70%로 훅 올랐고요 반대로 동결 가능성은 20%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태권 금리도 올랐다는 거고요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를 보여주는 금리 선물 시장은 12일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3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3월 CPI는 2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월에 6%였는데요 3월엔 5.2%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전쟁의 역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했는데 3월부터 그래서 물가가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인플레가 좀 둔할 것이라는 예측인 거죠 그런데 반대 예상도 있습니다 뭐 때문이다?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식음료로 뺀 근원 물가 상승률은 3월에 5.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이 5.5%였는데 더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헤드라인 물가가 5.2가 나오고 근원 물가가 5.6이 나온다면 근원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물가가 진짜 안 떨어지는구나 물가 잡기 정말 힘들구나 인플레 정말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는 인플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헤드라인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호재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3일엔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도 3.1%, 2월엔 4.6%는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14일 그 다음 날엔 또 미시건대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공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3총사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느냐 잠잠해지냐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3총사에 맞서는 또 경기침체 3총사도 있습니다 경기 하강이나 경기침체를 예고할 지표도 이번 주에 줄줄이 되게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수렵수당 청구권 수도 있고요 이 밖에 3개의 일정이 더 있다는 거죠 이번 주는 IMF와 월드뱅크 연차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워싱턴 DC가 바글바글 할 겁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도 열립니다 총재회의도 열립니다 그래서 빅샷들과 은행 총재들도 막 열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쏟아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 행사에서 또 중요한 게 발표되죠 IMF가 11일 화요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미 게으러그에바 IMF 총재는 비관론을 쏟아냈죠 앞으로 5년간 세계 성장률 연평균 3%일 거야 이게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죠 올 1월에는 IMF가 세계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올렸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심이고요 또 관심은 은행 위기잖아요 그래서 IMF는 같은 날 11일에 금융안정보고서도 발표를 하니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두 가지 침체를 보여주는 일정이 14일 금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빅매치 데이인데요 우선 미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소비지표인 소매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 3월 소매판매는 2월 대비 0.4% 감소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감소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라면 소비 위축,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정은 은행주의 실적 발표입니다 14일 금요일에 JP모건, 웰스파하고 시티은행이 실적 발표를 하죠 장 시작 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날 14일 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다른 종목, 다른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본격적인 시작, 어닝 시즌의 시작은 은행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되게 판가름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4대 상업은행 중에 뱅크 오브 마미클럽 밴, JP모건, 웰스파하고 시티 3개 은행이 실적을 발표하는 거죠 PNC, 블랙록도 실적이 같이 나오는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1분기 은행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위기 직격탄은 대형은행보다 중소형 은행에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대형은행은 부실의 대명사, 부실의 내관이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비율이 낮습니다 중소형 은행 비율이 이 중앙색인데 거의 4분의 3에 가까운 거죠 대형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노출도가 좀 낮다라는 거죠 시장의 관심은 향후 은행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죠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그래도 대형은행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럴 거야 라고 봤더니 이미 3월 말 2주간에 은행들이 대출을 확 줄여놨다는 거죠 이미 1047억 달러, 1050억 달러 정도의 대출을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넘잖아요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2주간 수치라고 하면 이미 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침체는 은행 대출 줄이는 건 기정사실이야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패드의 긴축도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드가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일때까지 미국인들은 제로금리나 마찬가지로 수시 입실수기 예금에 돈을 맡기고 그냥 잊었습니다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본인들이 돈이 원왕 많으니까 여윳돈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실루콘밸리 뱅크 파산을 계획으로 해서 생각이 달라졌죠 예금 위험하다는데 어디 넣지? 대안 중에 MMF가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금리도 5% 가까이 나죠 은행 예금 0% 아니면 기껏해야 정기예금 2, 3% 왜 여기 맡기면서 MMF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미국 중앙은행, 패드로 흡수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냐? 리버스 래퍼, 영래퍼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영래퍼라는 것은 원래 래퍼가 있는 거죠 환매조건부 증권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하면 높은 넷에서 아래로 물은 아래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돈도 중앙은행에서 더 낮은 상업은행으로 흐릅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환매조건부 증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영래퍼는 반대라는 거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거꾸로 중앙은행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 반대로 주는 증권이 영래퍼 증권 영래퍼 금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미국 중앙은행, 패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거래가 왜 있었느냐 2013년 양적 완화 시대에 원래 은행들 간에 초단기 금리 거의 콜금리로 서로 단기 자금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누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패드가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래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면서 시중금리를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전장치로 쓰던 양적 완화 시대에 했을 때 기준금리 하한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쓰던 이 영래퍼가 변질됐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영래퍼 금리도 올랐죠 그래서 MMF 자금이 영래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영래퍼 금리가 지금 4.8%가 넘거든요 그 돈이 계속 몰리니까 MMF 계속 늘고 있고 MMF는 그 몰린 예금이 이탈한 머니무브한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면서 영래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냐 은행 예금이 MMF로 몰려도 그 자금이 은행 시스템 내에서 돌았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 MMF가 돈이 몰리면 MMF는 CD 양도성 예금제성과 같은 증권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 돈을 받은 금융사가 또 어디다 돈을 맡깁니까 은행 예금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영래퍼를 통해서 패드에 맡기고 있는 거죠 양적 완화 시대의 안전장치였던 영래퍼가 양적 긴축 시대는 긴축을 더 강화하는 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역설이 영래퍼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은 어쩔 수 없죠 은행 예금금리를 더 올리거나 머니무브를 방지하려면 아니면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패드가 영래퍼 금리를 내리거나 영래퍼 한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영래퍼 금리를 내리거나 영래퍼 한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패드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줄 주체가 사라지는 거죠 MMF가 패드에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줬는데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국채는 매수세가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중국, 일본 다 국채를 내던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매수세가 극감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심각하게 악화하지 않는 한 패드는 영래퍼 금리를 내리거나 영래퍼 한도를 확 줄일 가능성이 낮고 미시적인, 미세적인 조정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다음 봐야 될 게 한국과 캐나다의 금리 동맹입니다 IMF 보고서가 쏟아진 날 패드 인사들도 총출동합니다 11일 화요일에 오스틴 물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 패트리카과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닐 카시칼이 대표적인 메파 인사죠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가 공식 석상에 섭니다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올해 FMC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1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3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언을 유심히 봐야지 금리 결정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CPI가 나오는 12일에는 토마스 바퀴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연설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올해 FMC 투표권이 없죠 이 밖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패드 인사들의 발언도 쏟아지고 IMF 연차총회 창의했던 인사들의 발언도 쏟아낼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12일 CPI도 나오고 오후에는 3월 FMC 의사록도 공개되니까 12일 수요일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의 통화 동맹 통화 정책 동맹이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죠 동결을 했죠 한국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미국 시간으로 10일에 금통일을 열고 원래는 목요일 13일에 여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IMF 연차총회에 가서 또 토론을 하죠 그러면서 목요일과 13일과 11일로 앞당긴 거죠 캐나다는 미국 시간 캐나다 시간으로 12일 통화 정책회의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이번에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이번 주를 날짜별로 정리를 하면요 왜 날짜별로 정리하냐 이번 주는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인플레와 침체 간의 AMH 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IMF 연차총회, 월드북크 연차총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의 금통일은 10일 월요일에, 월요일 밤에 있고요 동결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날 11일엔 IMF와 페드 인사들의 발언 대결이 예상됩니다 IMF 총회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이코노미스트들 경제 전망, 은행 위기에 대한 평가, 인플레에 대한 예상 막 쏟아낼 겁니다 같은 날 올해 FMC 폐괄권 있는 3대 아까 말씀드렸던 페드 인사들도 공식 석상에 서고요 그 다음 12일엔 긴축을 대표하는 미국의 지표 그리고 긴축 중단 대열에 있는 캐나다의 기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가 오전에 나오고 3월 FMC 의사록이 오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금리 결정도 그날 되는 거죠 13일 그 다음날 목요일엔 인플레 지표인 선행 지표인 PPI와 고용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권사가 동시에 발표되고요 14일 금요일이 정말 중요하죠 침체 여부를 보여줄 대형은행의 실적과 3월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인플레 지표는 대표적인 또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되니까 침체와 인플레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의 파이퍼 샌들러의 호프 이론이 있죠 이게 김현석의 월스잇나우에서 처음 소개됐고 저도 그걸 보고 계속 이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긴축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순서로 보여주는 거죠 H 하우징이 가장 먼저 오고 O 오더스 PMI 오더 그 다음 기업에익 프라피시 오고 E 인플로이먼트가 고용 시장이 가장 늦게 온다는 거죠 근데 경기 후행 지표라는 거잖아요 고용 지표라는 거 그래서 고용 지표에서 침체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다음에 김축에서 발을 떼면 때가 너무 늦다는 거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회복하는 게 힘들어지고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미 은행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은행이 대출을 줄일 수도 있어 예금이 빠져나가 이런 걸로만 해도 시장이 휘청거리고 노동시장도 두 날 조짐을 보였던 거죠 결과가 좋다라면 연착률이 된다라면 은행발 위기가 예방주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노동시장이 확실히 냉각되고 있다라는 물증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요구고 생각입니다 인플레가 강하냐 침체 기운이 더 세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월시, 월가에서 한 얘기를 라일라일랜드 아직은 거짓이다, 허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라라랜드가 할리우드에 있으면 라일라일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인플레와 경기 침체의 맞대결 결과 지표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패드의 긴축 시간표, 긴축 속도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웹스파고 스캔드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제가 단 제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목이 너무 세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제목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고심하고 생각을 해서 오해가 없을 수 있는 형태로 제목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 영상이 좀 길어서 댓글 소개는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